게임이냐? 아니 말이 안되잖아 말도 안돼 말도 안된다고 허허허 본천 백파워에 하나도 도움 안되죠 인하 인하하하하 인하하이라는데 요것들은 다 괜찮은거 같은데 디펙트할때 언제나 괜찮은게 컴파일드라이브고 칠댐짜리 좋다고 쓰는 디펙트 봐라 음 요고 안맞아도 될거 괜히 맞은느낌이 그댄 아이아 일제사격은 좋은 카드야 그게임만게임이에요 화면 꼴받으니까 보기만해야되는 게임인데 나쁘쌈 이제 뭐어대갔냐 우리 헬콘 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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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하기 합하기 우상 안먹으면 이박에서 체력 쪽 빨아먹은 그 그지같은 이벤트 하나 나가지고 컴파일 또라이바 파파기 컴대 와우 이제 나는 안맞는다 일제차격 하나도 없애고 싶은데 피우상 이벤트 길막에서 작정하고 누름표만 받으면 황금우상 이벤트 안됨 다음에 이박 가서 피우상 뜨면 미쳐버림 사람 이래서 미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위풍당당 위풍당당 뭐지 제대로 잡고 있는건가 비풍당당 비풍당당 벼랑마著 사나 벼랑마저 사나 왜 없다 아니 왜잡고 비그그그 왜잡고 비지엠 빼먹는데 언어능력을 잃어버렸다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왜 왜 나한테 BGM도 안 틀어줘 느이 내가 첨탑 딴 골인데 느이 니 오브랑어 밥도 먹고 목욕도 가고 형동생아는 사이 아이가 고래면 누난가 합하기 컴드 융합을 쓸까 냉정함을 쓸까 와우 잠깐만 우상저금통 히트다 힐 그만해 힐 그만해 이미 꽉 찼어 이미 불피아 아 힐 그만해 아 힐 아까워 죽겠네 전장하고 옵취중에 뭐가 더 망겜인가요? 옵취가 더 망겜이죠 아 근데 골 받는거는 전장이 더 골 받음 전장 저혈압 치료제 오픈 아 알차 와우 gathered deployed 등수꽃에 막히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전장에서 싸움 못하는 건 진짜 컨트롤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낱개는 두 개 가져오지 마세요 컴드 하나 더 할까? 의도 내기를 할까? 컴드 하나 더 하자 삼 컴드 방금 케이블 아니 힐 낭비되는 거 왜 이렇게 아깝지? 풀 피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아깝지? 주워 먹고 싶다니지 아하 내 힐 땅에 떨어진 내 힐 체력이 꽉 찼는데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체력 꽉 찬 뭔가 소중한 거 쓰고 잃어버린 듯은 아 체력 너무 많이 남아 백 소울을 쓸까 냉정함을 쓸까 아 아니 아 괜찮아 그만해 디펙트에는 이미 불이라고 디펙트의 체력은 이미 가득 찼어 압박 당일파나 파기 요렇게 하자 아 체력 남는 거 왜 이렇게 아깝지? 아깝을 거 하나도 없는데 체력 만당이면 좋은 건데 안 돼 또 또 아 일 아까워 어디 어디 테이크아웃 안되나? 병에 담아두면 안되나? 진짜 너무 아깝네 피단병 땅 메아리 죽전기 와우 아이고 5대 체력 메아리 폭풍 폭풍 디펙트가 너무 강해서 이리 의미가 없네요 아 아 아 아 아 이펙트가 너무 강했어 이리 의미가 없네요 어대 합하기 근데 약간 병속의 합하기 느낌으로 오히려 좋아 잉하 더블 로스는 상상함 힐 할 수 있어 오히려 좋아 어 메아리아 유성이야 메아리오 인쇄장 작은 집 유물 누가 이렇게 주래 성나꺼 상상함 최다 늦게 가져오 힐을 힐을 힐이 포기하기 힘들 정도로 내 목적이야 다 수비 다 수비 다 뽑았네 또 파일 또 파일 또 라이버 또 파일 또 파일 또 파일 또 파일 또 파일 힐 증기장벽은 필요없는거 맞지? 아닌가 아닌가 밀집 먹어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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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배 납봤다 굳이 못보는거 아니어도 힐이 되니까 어 결돈 내기 합하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터보 더 있어야 되잖아 합하기가 제일 좋고 합하기 없으면 터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헤보 galaxies 흡 AAAAAAAA 앙 자 해야지 우디감스 어디감스 아 엄청 세력 이즈아오른다 나중시전 아 진짜 합하기나 합하기 안나올거면 허브라도 그정도 받는거는 어차피 체력 다 채울 수 있을거라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밀집 얻을 수단이 빨리 나와야 돼 밀집 뒤져도 안나오네 아 뒤지면 나오겠다 아직 안 뒤져서 아 포션벨트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디펙트 아니 빙박집 빌드사격 하나 더 와천원 땡그랑 한푼 땡그랑 두푼 왓처 넌 아마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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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융합 넣는게 나왔을라나 모르겠다 지금은 확실히 나오면 넣을거 같은데 아까는 좀 애매했지 아마디펙트 아마디펙트 밀집 빨리 좀 주면 안될까 밀집만 있으면 멀바나 쎄겠어 멀바나 쎄겠어 멀바나 쎄겠어 이거 20댐이잖아 아니네 18댐이네 땡 10권 시권 어버 쓰자 방열판도 있는데 야 돈 쓸어갔다 내놔 내놔 장사님 이게 뭐야 아저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 혼자 장사한다고 물건 대충 들여놓고 합박이 저 있다 망했다 다가가다 다가가다 어퍼 방방 합합 쭉쭉 으 으 으 으 으 є 으 으 황금갑옷 황금갑옷 아 다른거 타격감 좋네 바쁜 수사 메아리 다 빠지냐 허버도 없고 합하기도 없기 때문에 메아리를 내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캠 빠냥이다 진짜 그 자세하다 그 자세하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래같이 살았지 그러고 가 다운 턴에 싹 메아리 쓰고 다운 턴에 싹 메아리 쓰고 편향도 쓰는게 맞겠는데 다운 턴 일단 이번 턴은 말고 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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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 쓰는게 맞고 어색해 다 잡은거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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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오 아니 공허 공허 끼고 넣는거 봐라 끝 액트4는 어떨까 창과 방패와 김장이 이펙트를 덮친다 다 애매한 것만 나왔다 막 이거다 싶은 그런건 안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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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드로 나쁘지않는 냉정함 쪽 뽑고 메아리까지 써주고 내 포션 벨트 나의 리틀 포션 벨트 플라즈마 아끼는 게 훨씬 낫겠지 압박이 뽑았네 아니 근데 밀집 밀집 줘 잠깐만 밀집 줘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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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금푸 밀집 아 깍깍 털 뭐야 아 깍깍 털 뭐야 아 깍깍 털 뭐야 아 깍깍 털 아 깍팍이 또 저어어기가 있네 아 깍팍이 또 저어기가 있네 으어어어어어오행 아 아니 일좀 해라 너 인마 이럴려고 이럴려고 썩나컷 먹었나 말도 안된다 이건 이럴려고 썩나컷 먹었나 이럴려고 썩나컷 먹었나 넹 깜짝이야 멸이 빠진줄 알았네 버즈워 오 나이스 상의적인 인공지능 크리에이티브 AI 해서 조각모음 뽐낸다 심장땅땅 크리에이티브 AI 아니 아니 전혀 창의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AI 오예 전혀 창의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밀든 뱅 이겼다뇨 아직 안켰는데 심장 체력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견華 이거 먼저 쓰는게 맞겠지? 고동에 버퍼 빠지는 건 곱지만 으아앜 7642니깐 맞긴 막았다 1차 사격으로 예 아니 어떻게 게임 끝날 때까지 밀집이 코빼기도 안 보이냐 밀업진승 심장 허접색 소비 나왔던가 뭔가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치매 예방하는 중튜브 과연 이번 런에 소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영상은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